경북 구미 7곡에서 대구와 경북 경산을 잇는 대구권 광역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한 협약식이 지난달 체결되면서 사업의 본격 추진을 알렸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대구 경북권역이 40분대 단일생활권으로 연결되고 특히 서대구역은 광역철도의 KTX 고속철도, 대구산업선과 공용으로 사용하면서 향후 지역의 교통거점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기존 운영 중인 일반 철도 선로를 개량해 전동차를 투입하는 사업으로 총 연장 61.8km 구간에 정거장 7개소를 설치하며 하루 편도 61회 운행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국가는 광역철도를 건설하고 지자체는 차량 소유와 운영 손실금 등을 부담하며 철도공사는 열차를 운행하는 등 기관별 역할이 정해졌습니다. 대구권 광역철도는 올해 본격적인 공사 진행과 동시에 전동차량을 제작하고 2023년 상반기 준공 후 종합시험운전을 통해 개통할 계획입니다.